다이노티비 어김없이 돌아온 오비입니다 파라도 함께 돌아왔죠 파란빠라 파라 오늘 다이노 극장에 엄청난 친구들이 놀러왔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런데 뭔가 아주 큰 문제가 생긴 모양이에요 어? 아니 왜요? 그건 다이노 극장이 시작하려나 봐요 오비는 빨리 보러 가야겠어요 어? 오비 오비 파라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스테고 서둘러 오늘 다이노 아일랜드에 라바 친구들이 놀러온다고 했단 말이야 어? 정말? 알았어 서두르자 틀리 얼른 라바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어? 얘들아 괜찮아? 어 맞다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강물이 넘쳤다는 걸 깜빡했어 어? 어떡하지? 강물이 너무 깊어서 우리가 건너가는 건 무리야 방법을 찾아야 돼 어서 서둘러야 해 릴로우와 레드가 겁을 먹고 떨고 있다고 역시 처음은 더블 엠디 음파 공격으로 강물을 밀어내주지 음파 공격이 안 통한 건 처음? 그렇다면 바로바로 다음 다음은 바로바로 저 트리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트리 크레인으로 옐로우와 레드를 잡아볼게요 트리 크레인 트리 크레인 얍 길이가 짧아서 닿지가 않아요 이런 트리 크레인으로도 안 된다니 트리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실례 얘들아 케라토의 꼬리를 잡아 자 간다 응 레이저 클로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케라토 힘내 안되겠어요 이러다가 케라토까지 다치겠어요 트리 스테고가 내가 잡아줄 테니까 어서 집게를 감아서 케라토를 구해줘 네 얍 오 케라토 괜찮아? 난 괜찮아 하지만 옐로우와 레드가 걱정이야 어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걱정부다 진정 아 이럴 때 플레시오사우루스가 있었다면 헤엄쳐서 데려올 텐데 응 하지만 플레시오사우루스는 지금 먼 곳에 있어서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옐로우와 레드를 구해야돼 어? 힘을 합친다고? 그래 합체! 응 어? 합체? 플레시오사우루스와 기메트로돈도 없는데 어떻게 합체를 해? 방법이 있어요 우리끼리도 합체할 수 있는 방법 최단 공룡 마치 최단 공룡 마치 최단 공룡 마치 파 relies 드디어 강물 위에 긴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배웠어 어서 옐로우와 레드를 데려와야 오 mauvais 4 est 옐로우, 레드, 어서 건너봐 옐로우, 레드, 다이노 아일랜드에 온 걸 환영해 자, 여기는 다이노 아일랜드의 첫 번째 보물, 멋진 해변이야 오, 맞아, 여기서 물놀이를 안 해보면 다이노 아일랜드에 와봤다고 갈 수가 없지 그럼 물놀이를 해볼까? 여름에는 역시 물놀이가 질리지 아무리 놀아도 절대 안 질리지 신난다 옐로우, 내 등에 올라타 내가 돗담배놀이를 해줄게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다시 한 번 펄본바, 뒤로 레드, 내가 트리크레인으로 수상스키 놀이 해줄게 자, 간다 어? 레드가 쓰러졌어 오, 옐로우도 쓰러졌어요 오, 왜 쓰러진 거지, 마이 프렌드? 안 되겠어, 구급차를 불러야겠어 아잉, 배가 고픈 거였어? 그곳이 칠 때는 피자가 필요해 이럴 줄 알고 준비했지? 우와, 역시 티라노 최고예요 오, 맛있는 냄새 다이노 아일랜드 두 번째 보물 파블로의 다이노 피자를 먹어보지 않으면 다이노 아일랜드에 왔다고 할 수가 없지 먹어봐 자, 너부터 역시 피자는 친구들과 함께 먹을 때 제일 맛있어 어, 친구는 뭐든지 함께하는 거니까 다이노 마스터가 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단 한 번의 기회 나도 다이노 마스터 정말 많은 친구들이 나도 다이노 마스터에 참여해 주셨어요 오, 맞아요 오비는 친구들이 보내준 영상 다 보느라고? 아, 밤새 한숨도 못 잤다니까요 아이고, 그래도 잠은 제 시간에 자야죠 알겠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만 그럼 이제 발표해 볼까요? 수많은 다이노 마스터 친구들 중 행운의 주인공이 된 단 한 명 한 명?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일까요? 너무 궁금해요 얼른 발표해 주세요 그 주인공은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오, 비, 오, 비, 오, 비, 오, 비 아, 오, 비 미안해요 장난 안 칠게요 얼른 말해 주세요 알았어요 바로바로 바로바로 귀엽고 멋진 다이노 마스터 윤후 친구입니다 와, 윤후 친구 정말 축하해요 자, 그럼 윤후 친구가 보내준 영상 함께 볼까요? 왠지 우울 잘한다 frustrated 잠깐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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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우와. 근데 머리가 어디 있어? 어? 됐어 울트라 디세이버 캐나토! 플래시오 어디 있을까요? 플래시오 플래시오 슈우우우우우 우와 ㅠㅠ 완성 우와 ! 루루 친구 정말 멋진 다이노 마스터인 걸요. 오 정말 잘생겼어요 네 너무 귀여워요 울트라 디세이버 케라토를 합체하는 모습이 렉스와 아카무보다 더 멋진 것 같아요 네 아 윤후 친구 정말 최고예요 파라는 이미 윤후 친구에게 반해버린 것 같아요 오 귀여워 맞아요 울트라 디세이버 울트라 디버스토만 있다면 누구든 다이노 마스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친구들 잊지 말아요 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뭐죠 파라 오늘이 다이노티비 첫 번째 시즌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 어? 파라 그런 슬픈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오비 슬퍼하지 말아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다이노티비 그리고 파라와 오비는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잖아요 그래요 이 오비는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다이노티비 친구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매일매일 친구들을 생각할 거예요 파라도요 오비 이제 슬프지 않죠? 네 다이노티비 친구들 이 파라와 오비는 친구들을 위해 더욱 재밌고 더욱 새롭고 더욱 즐거운 다이노티비와 함께 금방 돌아올게요 다이노티비 안녕 다이노티비 금방 올게요 다이노티비 힘들고 아플 때는 피자가 비룡해 우리도 피자 만들 수 있지 다같이 만들어서 또 맛있는 피자 언제나 즐거운 피자 만들기 다이노티비 다이노티비